안녕하십니까 홍정식 목사입니다 이번 8월달 아비와 어미들의 겉옷을 받으라 하는 강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말씀해 주실 분은 마크톱스 사도 이분은 HIM의 국제인터내셔널 코디네이터로 지금 전 세계 열방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놀라운 사도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하나님의 다섯 손가락 오중사역을 아주 실제적으로 정리해서 만든 책인데 한국에서 강의를 할 때 처음으로 저희들이 그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교회에서 오중사역을 실습하면서 이론을 만들고 성경적인 것들을 정리해서 만든 책인데 저희들이 그 오중사역을 세팅할 때 그 책이 대단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분이 오중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인 앤 사모님과 함께 정말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앤 사모님은 24시간 예배하는 기도 혼자서 이렇게 근반을 두들기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호자 앞에 나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자기들에게 있는 기도의 겉옷을 임파테이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8월 3일 날 화요일 날 저녁 8시에 아비들의 어미들의 겉옷을 받으라 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겉옷을 받으시기를 추구합니다 할렐루야! 안녕하십니까